1매치 1게임 시작합니다 젤브 서비스 다시 이어갑니다 두번째 렛 짧게 내줍니다 안태형의 서비스 짧게 갑니다 길게 리시브 살려냈고 임기응변 초동대처 2대1 긴 서비스 변화 4구 지금도 그 장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김연소 다시 공을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서비스 반대편 코스 줄 때는 실점에 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포인트 5 4핸드 전환 3 2 3 상대로 가져갔었는데요 3구 강타 3 3 3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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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7 7 8 9 11 12 12 12 12 13 14 15 17 18 19 20 20 20 20